캣진 티어쓰을 누가 부르는거임 미정이가 부르죠 일어나? 알아, 여기! 자리로, 자리로! 옛날 노래방 가면 여자들이 꼭 부르는거지 이리꺼에 해줘야지! 언니! 여기 밑에서 저렇게 오~~ 오우! 술 드시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이크 없어 벗어네 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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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아 볼 살 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 야아! 잠시만 하래야 돼 어머! 던진거임? 네 취했습니다 저거 찍어줘 저거 불러오는거 불러오네요 다시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 어? 네 친절한 시민님께서 다시 주워주셨습니다 소리친다! 이거 찍는게서 이게 만들기 야 너 왜 안됐어? 이거 다 찍어 어? 와야지 이거 이거 왜 안해놔 진짜 나빴다 이거 와 할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야 거기서 빛이 나와야되는데 레이저 빛이 나와야되는데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